엄마 동문회는 절대로 안 가. 지집어 봤어? 데이지 고안 먹어봤냐고. 제가 고안은 아직. 뿌리포인크랜. 아니 저건 또 왜 여기 기어들어와? 해파이. 너 내 남편이랑 놀아놨던 스킨냥이랑 아직도 너냐? 아이고. 만나기만 하면 쌈박질 하시지. 나 니가 못됐지. 영원이가 뭔 잘못해? 여자들 일을 껴들어 남자가.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. 혼자 살 수 있어. 나도. 노인과 어른은 분명히 어면이 달라. 엄마 혼자 기죽끼 수가 없어. 뭘 못한다고. 우리 세계여행 차로 가자. 둘이 번갈아서 퐁. 내가 미쳤냐? 돈 지랄에도 세계인 줄 어게. 뭐하는 티샤 너. 보면 이혼이라도 할래 다 늙어? 엄마 우리 집에 왜 가? 아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집이 지금. 다른 집 딸년들은. 다른 집 딸년들은. 다른 집 딸년들은. 그냥 걸어만 가셔. 아 됐어. 놀랬어? 무엇이야? 먹고 싶고 먹었어. 이따 씩이 그린다. 이모. 이모. 너 왜 그랬냐? 대체 왜 죽을라 그랬어? 망상 자기가 좀 있으시니요. 너만 죽으면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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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이 순간이 끝나는 날이 오니까. 아직은 믿기지 않는 일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